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하이루프 기본에 충실한다고 했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이루어져 있고 29인치의 안드로드 모니터 그리고 스타라이트까지 있고 게다가 이렇게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이 꿈보다 현실입니다. 기분이 중요하죠.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네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매미소리가 무렁차네요. 여러분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 아트원의 여름휴가 마치고 오늘부터 근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출고되는 차량은 아트원의 전국기사가 있는데 부산 경남기사 카투로 출고되는 영상인데 탁송기사분이 와 있어요. 하지만 뭔가 하나 찍고 넘어갈 거 있어가지고 잠시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비교 특히 하이루프의 재질이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은 스틸 재질인데 아트원은 GFRP 재질이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팍팍 도포가 되어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훨씬 빛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전혀 튜닝이 안 되어 있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만 장착된 차량인데요. 실내 쪽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아트원엔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따른 튜닝 내역들이 있는데 우선 차량. 본 차량은 상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서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코튼 베이지 컬러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아트원 하이루무진 특징은 12.5인치 터치형 보조모니터가 일렬에도 있다는 거. 그리고 바닥 쪽에 순정 상태도 한번 비춰주시죠. 자 여기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메트 등을 깔고 그리고 드럭스 네모니 시트, 네온커블더 등등을 하는데 본 차량은 그대로 순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2열도 역시 마찬가지. 바닥 쪽부터 순정 상태 사이즈에만 되어 있고요. 특히 요트 바닥도 안 되어 있는 그대로고 사실은 이 카페트 재질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당연히 본 차량은 부산 경남지사 카트로 내려가서 아마 여러 가지 작업이 예고되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트 쪽이 아니고 아트원에서 강조한 건 바로 하이루프 쪽이죠. 지금 현재 수많은 특장 업체들이 하이루프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이 춘추 전국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AS 하자 없이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트원의 하이루프의 특징은 7개의 금형으로 딱딱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쪽에 AS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거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에어컨 레어덕트 송풍구인데요. 조금만 켜보겠습니다. 자,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이렇게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기를 달아놨는데 정말이지 이 더운 여름에는 송풍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직접 현실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함도 마찬가지로 현재 아트원 글로벤 계약 시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타라이트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 책상이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아트원은 늘 꿈보다는 현실을 추구한다고 했죠. AS 안 놔야 되고 너무 밝은 것은 야간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조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왕 제가 앉은 김에 시트 쪽 2열 쪽 봤고요. 3열 쪽도 제가 동립시트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인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차는 흔치가 않습니다. 뭐 스타리아 그리고 카니발밖에 없다는 얘기죠. GV80 요즘에 핫한 산타페,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두 3열의 성인이 앉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각도 조저도 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를 설명을 안 했는데 아트원에 잘 아니죠. 앞쪽에 모니터 한번 비춰주시죠. 29인치 안드로도이가 삭제된 모니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요즘에 뭐 국민가수도 나오고 있는데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볼륨도 구석에서도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까지도 모두 본 모니터를 통해서 시청할 수가 있는데 아트원의 모니터는 특징이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정도는 시청할 수가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좋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ES가 나면 안 되죠. 아트원에서는 오랜 경험, 즉 3세대 카니발 700대 이상의 하이루프 그리고 20년 이상의 튜닝 노하우를 모두 바쳐서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 무진에 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 무진의 기초 조직은 현재 시그니처 풀옵션의 하이루프까지 해서 5,920만원 플러스 여기에는 9인승 순정 상태로 사시는 분 그리고 7인승 순정 상태로 사시는 분과 요즘에 유행하는 아트원 황제차박 6인승, 황제차박 4인승 그리고 최근에 핫한 아르메스 9.0까지 다양하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도록 튜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간단히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고 현재 탁송기사분이 기다리기 때문에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설명 마무리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 무진의 가장 큰 특징은 창부의 보조 제동동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루 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고요.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이 장착되어서 출고되는 후속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후속 쪽에 오픈해서 특별히 보여줄 게 없어요. 왜냐? 커튼도 아직 안 돼 있고 시트도 그대로 순정 상태 바닥도 그냥 순정 상태 차열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는 사실 즉, 2,2,2,3,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하고 출고되고 추가 리폼은 부산 경남지사 카투에서 합니다. 하지만 기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창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가 삭제해진 모니터 헬리셋 송풍구에서 바람이 잘 나오는 것도 이렇게 비추고 있고요. 스타라이트가 잘 비칠지 모르겠지만 나름 화려해요. 하지만 야간에 운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AS가 없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토니스사 채널을 통하면 카니발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휴가철 보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요. 오늘도 아토니스사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글자막 by 한효정